5.18 조사위는 발포 명령과 안매장을 규명하기는커녕 이미 확립된 사실마저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한 내용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회의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 9명의 전원위원회 위원들과 약 100명의 조사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런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지 물었는데 전원위원들과 조사관들이 상대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역사로 남을 사안들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엄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검증하고 검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해줘야죠. 그런데 현재 우리 보고서는 진술 조사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충분하지 않은 조사 내용의 진상규명이 됐다는 의결을 해주느니 차라리 진상규명 불능이 낫다는 것인데 정작 조사 실무를 담당한 조사관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위원들의 몫인데 마치 자신들의 책임인 것처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단이나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떤 기록, 어떤 진술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달 29일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3월 3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개별 사안마다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 내용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실한 조사 결과를 놓고 조사위와 전원위가 서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사이 일부 보수 매체에서는 벌써부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보고서 초안을 토대로 한 5.18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